KB 차차차와 함께 내 차관리 알뜰살뜰하게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계좌를 알뜰살뜰하게 살펴주실 우리 박현상 차장님 유한타 증권에서 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부천에서 지금만 달려오신 우리 유한타 증권의 박현상 차장님. 자 오늘 올랐습니다. 누가 주로 올랐습니까? 그동안 안 올라섰던 종목들이 올랐기 때문에 5G입니까? 5G 안 올랐습니다. 5G는. 그동안 안 올랐던 애 올랐다 했네요. 대형주 기준으로. 5G 조만간 뉴스 나올 것 같아가지고 그래요? 삼성에서 만났다는 뉴스가 있긴 있어요. 근데 큰 통신사가 아니에요. 버라이징 같은 회사가 아니고 미국 4대 통신사 중에 4번째 회사를 만났다 이런 것도 있긴 있었거든요. 그래서 오늘 아침에 좀 움직이지 않았을까. 하긴 했었는데 안 움직이더라고요. 그래서 아마 그런 것들이 좀 뉴스가 돼서 발현된다면은 움직일 거라고 믿어 오심치 않습니다. 믿어 오심치 않습니다. 오늘 장 한번 살짝 마감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수부터 말씀드릴게요. 거래소가 26포인트 올라서 3,015포인트에 마감을 했고요. 그리고 코스닥이 7포인트 올라서 990포인트. 그러면은 거래소가 오랜만에 3,000포인트 종가로 안착한 겁니다. 이게 저는 굉장히 좀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코스닥 기준으로도 코스닥도 지금 0.7% 올랐는데요. 코스닥이 조금 있으면 다시 1,000포인트거든요. 그런데 이게 기본적으로 우리가 마디 지수대라고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 마디 지수대를 빠르게 회복하는 거는 시장에서 굉장히 큰 의미를 전달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코스피가 이렇게 3,000포인트를 회복했다는 거. 아마 여기서 조금만 더 분위기 좋으면은 코스닥이 1,000포인트를 도달할 것 같고요. 이렇게 인사하시니까 저 어떻게 할 말이 없네요.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어쨌든 그랬고요. 일단 지금 오늘 좀 시장을 좀 봤을 때 솔직히 아침에는 조금 저희가 좀 이런 말씀은 좀 그렇지만 좀 쫄았습니다. 아침에는 이게 왜 그러냐면은 어제 그제 장을 좀 보시면은 어제 옵션 만기랑 그 전에 금융투자 많이 매수를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금융투자가 매수한 이후에 만기 이후에 좀 파는 경우가 꽤 있었는데 오늘 미국장이 좋아서 갭 상승을 해서 15포인트 상승을 하다가 금융투자가 아침에 제 기억으로 한 10시까지 한 600억 이상을 매도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9시 한 10분까지 고점을 찍었다가 금융투자 매도를 시작하니까는 줄줄줄줄 밀리는데 코스닥이 한 10시 조금 넘어서 마이너스까지 잠깐 나섰습니다. 그러니까는 마이너스가 잠깐 나섰을 때 기준으로 봤을 때 2천원 종목도 한 3%씩 빠지고 있었고 그러면은 이제 시장 투자자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아 지금 어떻게 보면 쌍바닥을 찍고 다시 올라오고 있는데 여기서 또 한 번 밀려버리면 또 금요일이기도 하고 그러니까 적극적인 투자 전략을 펼치기가 조금 어려웠던 시점이었어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런데 아침에 시작을 할 때 다행히 삼성전자 프로수로 시작을 했고요. 오늘 종가 기준으로 하이닉스가 놀라지 마세요. 지금 몇 프로 올랐을 것 같으세요? 하이닉스요? 2.5? 제가 다 보고 왔습니다. 4.5% 올랐습니다. 하이닉스가 5%면 정말로 고무적인 거지 않습니까? 그렇죠. 저도 깜짝 놀랐어요. 그렇죠. 전부님. 9만 8,400원이 됐어요. 9만 원 막 9만 100원 뭐 이랬던 때가 최근 저점이 9만 200원인데 그러면 솔직히 저희가 계속 락바텀 얘기를 하면서 하이닉스가 9만 한 3,4천 원은 지지해야 되는데 그거를 갭으로 한 번에 깨버렸기 때문에 거기서 언제 회복하느냐가 진짜 관건이었는데 어제 좀 올려놨다가 오늘 한 번 회복을 한 거죠. 그러면 9만 200원은 웬만하면 잘 안 오지 않습니까? 빠르게 회복을 했으니까. 그래서 이제 빨리 10만 원을 트라이를 해서 저희가 8월 달에 윈터 이즈 커밍 나오고 10만 8천 원까지 빨리 회복을 했을 때처럼 하이닉스도 빨리 회복을 했으면 하는 바람이 있는 거고요. 물론 하이닉스 회복한 것 같을 경우는 어제 마이크론 테크로노지 3% 이상 급등 나왔고 핀란데드 반도체 지수도 많이 올랐고 그렇다고 치부하기에는 일단은 오늘 상승은 저는 개인적으로는 매우 반갑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하이닉스 외국인들이 오늘 오랜만에 저희 시장에서 매수를 했어요. 862억 정도만 매수를 했는데 현물 기준으로 8일 동안 팔았고 오늘 9거래일 만에 처음 사는 겁니다. 그러니까 8일 동안 많이 팔았어요. 외국인들이. 시장이 안 좋을 때. 어제도 팔았고요. 그래서 오늘 862억 정도 매수를 한 거고 선물 같을 경우는 조금 다른데요. 선물 같을 경우는 거래소 기준으로 봤을 때 지금 5거래일 연속 매수거든요. 선물 같을 경우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시장이 어떻게 판단하느냐에 따라서 조금씩은 스탠스를 달리 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선물을 5일 연속 외국인이 매수해서요? 매수했습니다. 거래소 같은 경우는 8일 만에 9거래일째 첫 매수가 들어왔지만 선물 같은 경우는 5거래 연속 매수가 들어왔기 때문에 이걸 좀 어떻게 해석하는지가 저는 좀 관건일 것 같아요. 우리가 한 3주 전이었던가? 외국인이 1주 2천억 선물을 때렸을 때 기분이 좀 싸 했잖아요. 그래서 전문님도 말씀하셨습니다. 이게 먼저 때려놓고 현물을 팔기 위해서 미리 해치를 해놓고 때리는 건지 그리고 그때만 하더라도 이제 빼고 데이션이 또 약이 되고 했었는데 오늘도 제가 지금 코스피 200하고 코스피 200 선물하고 보니까요. 그때 빼고 데이션 콘텐츠고 장 끝나고 났을 때 중요하다 했잖아요. 그런데 지금 보니까 코스피 200이 393인데 코스피 200 선물은 394.6으로 또 선물이 위에 올라서 끝났어요. 보통 이렇게 이게 반등 모두리 반등이라고 생각하면 오늘 같은 날 또 다음 주 빠질 거니까 선물이 또 밑에 빠져서 끝나는 경우가 많은데 외국인들도 5일 연속 매수하고 코스피 200 선물도 코스피 200 현물보다 또 위에서 끝나고 좀 긍정적인 흐름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전문님께서 가끔 이렇게 간간히 말씀해 주시는 이게 시장을 보는 TV잖아요. 제가 고부부터 보고 있거든요. 그런데 저희가 솔직히 증거나 직원들은 3시 반 정도에 좀 맥이 풀려가지고 화장실을 갑니다. 그런데 오늘 안 갔거든요. 45분에 갔습니다. 왜냐하면 콘텐츠를 봐야 되니까 그렇죠. 화장실 가는 시간마저 35분에 45분까지 동시효과 들어가고 그때 45분에 딱 하면 선물 지수가 뿅 하고 올라가거든요. 뿅 하고 내려가면 기분 나쁘고요. 그냥 0.7포인트 정도 차이가 난 걸로 제가 확인을 했고요. 그래서 저희도 이제 그 시간 동안에는 우리 3프로티비에 나와서 어떤 말씀을 드릴까 한참 고민을 하는 시간이거든요. 그런데 그 시간에 기분이 좀 더 좋아졌다. 3시 45분에 이것도 오늘 좀 일종의 시장을 보는 키포인트일 것 같고요. 직원들끼리도 제가 오늘 시장 같은 경우에는 매우 긍정적이었기 때문에 시장을 어떻게 보느냐 해서 제가 10명의 직원들한테 설문을 좀 했습니다. 돌아다니면서. 각자 데이터를 좀 돌리셨군요. 그러니까 저희가 저희 같은 직원 15명 정도 있거든요. 외근당한 직원도 빼놓고 오늘 장 한마디를 이렇게 했는데 오늘 장 한마디. 5명 이상 직원이 아직은 모르겠다 했어요. 그런데 나머지 2, 3명 같은 경우는 다시 시작하는 거 아니냐라는 의견을 좀 내기도 했거든요. 다시 달리는 것 같다. 그 이유는 솔직히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면 안 되는데 최근 2거래일 전까지만 하더라도 모든 증권사에서 코스피 10월 밴드를 다 하향을 시켰고요. 그리고 아직까지 풀린 게 없다. 공급망 병목 청사 해결돼야 된다. 그러면서 시장을 굉장히 안 좋게 봤다가 그리고 어제부터 나오는 소리가 뭐냐면요. 저 언론상에서 기사 보면 지금 반등 때 팔아야 된다. 반등을 쫓아가면 안 된다. 이런 메시지들이 나오거든요. 기회 주는 거다. 기회 이제 매도와의 기회를 주는 거다. 그런데 이제 막상 거기서 단서는 이렇습니다. 어떤 종목을 매도해야 되는가. 그리고 내 포트에 현금 비중이 얼만큼 있는가. 이런 부분이 충분히 스터디가 된 이후에 그 다음 매매를 들어가야 되는데 솔직히 현금 비중 30% 있으신 분들은 지금 매도 안 해도 되거든요. 그런데 처음 시장을 맞이하시는 그리고 이제 작년부터 시작한 우리 주인일 투자자분들은 최근 같은 하락이 딱 두 번 있었습니다. 올해 기준으로. 그러니까 이게 도대체 끝난 거 아니라면서 이제 저한테도 매도 지금 해야 되냐고 많이 물어보시더라고요. 저한테도 엄청 물어보셨어요? 그렇죠. 이게 예전 같으면 이거 안 물어보시고 뭐 살까 그러시는데 요즘은 팔고 나갈 겁니다. 그래서 직원들도 반은 반신반의하고 어떤 얘기냐면 모든 사람들이 다 비중축소로 외칠 때 오히려 저희는 이럴 때 V자 반등이 나온 걸 경험한 적이 꽤 있었거든요. 오히려. 아 그래요? 악재 같은 경우는 한 번에 하락을 했고요. 그리고 우리가 알고 있는 악재가 네 가지 공급망 병목 현상, 인플레이션, 연자대가 급등 이런 가지 부분이 여태까지 경험적으로는 하나씩 풀려가면서 계단시 상승을 하게 되는 게 여태까지 경험이었는데 오히려 지금 같은 경우는 만약에 한 번에 풀리게 된다면 오히려 급반등도 예상이 될 수도 있는 혹시라도 기대를 하고 있었다라는 거였죠. 그러니까 이렇게 기대를 하는 직원들도 두세 명이 있었다는 것 자체는 시장이 그만큼 오늘 굉장히 좋았다는 의미입니다. 시장이 계속 좋게 올라왔기 때문에 특히 하이닉스 같은 경우도 이게 거의 5%대 상승을 한 거고요. 하이닉스가 상승을 하면 정말로 답답했던 섹터가 소부장이었지 않습니까? 소부장이 정말로 너덜너덜하게 빠졌었습니다. 솔직히 그 정도로 힘들게 빠졌었는데 오늘 월덱스라는 반도체 부품 섹터가 같을 경우가 여태까지 그런 레포트가 나오더라도 안 움직였거든요. 레포트가 나오자마자 6%대 급등이 나오고요. 한미번트 6% 그러니까 GST 5% 웬만하면 우리가 알고 있었던 그래도 내년에 실적이 좋아지는 부품이라든지 소재 장비 섹터의 종목들이 오늘은 제대로 작동을 하면서 움직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솔직히 이제 저는 오르면 굉장히 좋습니다. 항상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오늘은 좀 기분 좋게 이렇게 얘기를 했었고요. 그리고 이제 지금 약간의 매매 차원에서 특징이 뭐냐면 제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아예 진짜로 잘 가는 주식이 있어요. 뭐 주식이 예를 들어 펄어비스 같은 주식이 엄청 잘 가잖아요. 잘 가야 지금? 그런데 그런 주식들이 잘 가고 게임주 중에서 잘 가고 있고 뭐 그런데 아니면 중간 단위에 있는 종목들이 좀 있거든요. 중간 단위에 올라가다 많은 종목들 그런데 여태까지 경험적으로 봤을 때 중간 단위에 있는 종목들을 매매했을 때 지금 장이 만약에 다음 주에 좀 횡보해버리면 그 종목들이 많이 밀립니다. 그래서 아예 바닥에 있는 건 바닥 종목들을 좀 매수하거나 혹은 진짜 지금 시장에 주목을 받고 있는 종목들을 매수해야지 지금 시장에서는 저는 개인적으로 소위 매매라든지 수익이 좀 잘 날 것 같은 경험적인 거를 좀 생각하고 있고요. 꿀팁인데요. 시장에 정 프로님 참고하십시오. 그러니까 시장에 주목을 받는 친구 어중간한 친구들은 안 된다 이거죠. 그렇습니다. 시장이 주목을 받는 친구들 가운데 정 프로의 시야에선 벗어난 종목들 이렇게 좀 가야 되겠군요. 시야를 벗어나서 포기한 종목들 제가 건드리지 않는 종목들 왜냐하면 구체적인 종목 말씀드리기는 애매한데 좋았던 애들도 희한하네요. 저만 들어가면 왜 그럴까요? 이유를 빨리 두 분이 좀 분석을 해주세요. 왜 나만 들어가면 이렇게 뭐가 안 풀리는 들어갈 때 얘기 좀 하세요. 제가요? 네. 말릴 테니까 얘기를 안 하고 그렇게 몰래 몰래 사시면서 그런데 뭔가 얘기하면 잘 안 될 것 같고 몰래 이렇게 딱 들어갈 때 그것도 맛이 좀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런 건 있죠. 안 돼요. 비슷한 경험으로요. 이제 저희가 꼭 주식을 매도해야 되는 순간이 있거든요. 저도 이제 주제 어떤 주식을 제가 장기적으로 매수한다라는 직원들한테 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고객들도 알고 있는데 모든 직원이 다 축하해 줄 때 그때는 반 정도 매도합니다. 아 부럽다 이러면서 축하해 줄게 해서 모든 직원들이 다 불쌍하게 볼 때는 오늘 실적 1등 하나요? 뭐 이런 식으로 그럴 때는 반 정도 왜냐하면 시장에서 다 알고 있다는 얘기거든요. 그렇죠. 그런데 반대로요. 진짜 바닥을 찍히는 순간은요. 정말로 많은 금액을 투자했던 투자자가 손조를 칠 때 특히 신용으로 그때는 거의 진짜로 대바닥이 나오는 지난주에 신용이 2조 정도 틀렸었잖아요. 신용 정보를 좀 말씀드리자면요. 9월 28일 기준으로 코스피, 코스타 합쳐서 25조 400억 정도 됐었거든요. 그런데 오늘 기준은 23조 500억인데요. 딱 2조 정도 됩니다. 그런데 그저께 기준으로 22조 9천억 정도 됐었습니다. 22조 9천억까지 갔었죠? 23조가 떨어졌었습니다. 이틀 전에. 그러니까 거의 2조가 털린 거죠. 아 이상해 진짜. 신기하게 많이 빠졌어요. 이번에? 아니 저는 그러니까 보통들 빠지는 수준보다 훨씬 더 많이 빠졌어요. 뭐 바이어 같은 것도 한 제가 말씀드렸으면 60% 50몇 프로? 50몇 프로? 이렇게 빠지기는 쉽지 않잖아요. 쉽지 않은데 진짜? 네. 그건 뭐 1년도 채 안 됐는데 지수는 뭐 1년 전이나 지금 비슷하거나 아니면 약간 더 오히려 높은 것 같은데 이렇게 갈 수는 없거든요. 아마 바이오 쪽이 좀 있으실 것 같고요. 바이오 그렇고 5G 그렇고 제가 지금 의심이 드는 거는 우리가 매매를 잘못해서 투자에 실패하는 경우가 많아요. 왜냐하면 이 자리에 앉으셔서 지금 3년 동안 얼마나 훌륭한 패널들의 얘기를 들었잖아요. 맞아요. 그런데 나는 왜 이럴까? 왜 이렇게 손실이 날까? 제가 의심이 드는 거는 맞는지는 모르겠지만 보통 이제 밑에다가 매수 호가에 걸어놓는 버릇으로 매수를 하시다 보면 제가 저번에도 작년에 나와서 한번 말씀드렸는데 올라가는 종목은 절대 안 잡혀요. 부동산 사러 가셔가지고 11억 호가에 나왔는데 가서 저 10억 5천 되면 연락 주세요. 그런 거랑 똑같아요. 강세장에 부동산 강세장에 11억 호가 나온 집을 사러 가면서 10억 5천 되면 연락 주세요. 연락 안 오죠. 안 오죠. 그런데 이제 본격적으로 빠질 때 되면 연락이 와요. 팔려고 하는 사람들이 생기면서 그래서 저는 5G가 됐든 바이오가 됐든 올라갈 때는 계속 밑에다가 걸어놓는 매매 때문에 못 사다가 꺾어질 때 체결이 딱 되잖아요. 그러면 마이너스 50%, 60% 나죠. 바이오는. 쫙 떨어지는 첫 하락에 주식을 사게 되니까. 이게 정확하게 맞는 건 아니지만 대충 또 맞는 게 뭐냐면 예를 들어 3만 5천 원이에요. 분위기 좋아서 3만 5천 5백 원 올라가고 3만 5천 7백 원 올라가요. 그런데 3만 한 그런 가격을 제가 딱 보면 아침에 방송 끝나고 후다닥 사지 않겠습니까 저는. 3만 5천 7백 원까지 가는 걸 보면 저는 그 가격에 못 사겠어요. 3만 5천 한 2백 원 이 가격에 걸어놓습니다. 그리고 이제 딴 방송 열심히 또 하다가 딱 열어보면 돼 있어요. 축하. 체결. 그래서 아 역시 3만 5천 7백 원 안 사길. 난 너무 잘했어. 이렇게 마음을 기쁘게 먹으면서 이제 다음날부터 쭉 보면 그때부터 이제 또 쭉쭉 빠지더라고요. 그래서 항상 올라가는 장에는 못 사지다가 떨어지던 첫 하락 1파의 주식이 사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항상 시장가로 매매하는 버릇을 할 필요가 있어요. 오히려 그렇습니까. 여러분들 도움되시라고 드리는 말씀입니다. 정프로가 그렇게까지 못하겠습니까. 다 여러분들 좀 도움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또 특징 섹터들 뭐 있었습니까. 특징 섹터를 빨리 말씀을 드릴게요. 아까 소부장을 말씀을 드렸는데요. 최근에 원전 섹터가 굉장히 강합니다. 그래서 원전 섹터가 저번 수요일 날 같을 경우에 프랑스에서 SMR이라 그래서 소형 모듈 원전 활성화하겠다라는 소식 때문에 몰랐고 오늘 같을 경우에 굉장히 강했어요. 원전 섹터가 강했고. 두 번째 같을 경우는 그 원전이 우리가 강했던 이유 같을 경우는 최근에 에너지 난 때문에 충분히 탄소가 나오지 않는 원자력으로 쫓을 수 있을 것이라고 충분히 그래서 했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두 번째로 생각한 거는 물류대란인데 왜 물류가 안 오르지라고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그게 오늘 움직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 이게 움직였었던 그런데 물론 현대글로비스는 안 움직였습니다. 대형주 때는 안 움직였고 동방이라든지 작은 종목들만 움직이긴 했는데 지금 시장이 어느 정도 활성화가 되고 그럴싸한 뭔가의 테마성이 겁니다. 아마도 그렇지만 물류가 안주들 실적 열어보면 지금 굉장히 다 좋거든요. 당연히 좋을 거죠. 실적 엄청 좋죠. 당연히 좋을 거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갑작스럽게 올라가지고 이게 테마성으로 급등했다고 지금 생각할 수 있지만 나중에 봤을 때는 이게 진짜 실적 이슈였구나라고 뒤돌아서 볼 수도 있을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오늘은 원전 섹터 물류 관련주들이 많이 올랐고요. 그리고 오늘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안이 발표가 됐잖아요. 발표가 되고 3단계 4단계는 2주 연장을 하기로 했지만 8명까지 연장하기라는 거라든지 그것 때문에 당연히 리오프닝 섹터가 충분히 있을 수가 있는데 일단 오늘 그중에서 의류 관련 섹터들이 굉장히 잘 올랐습니다. 그런데 이거 말을 좀 갖다 붙일 수도 있다고 생각할 수 있는데 막상 의류 관련주들이 움직이는 이유는 미국 경기 회복인데 그러더라도 오늘 그런 빌미상 움직였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오늘 한세시럽이 굉장히 강하게 올랐거든요. 그런데 최근에 의류 관련 섹터 중에 진짜 강한 섹터는 전문님께서 저번에 말씀하신 FNF예요. 그런데 오늘 FNF가 제 기억으로 증권사 두 군데가 세 군데에서 공동으로 목표가 상향이 나왔습니다. 나왔는데 오늘 빠졌어요. 그래요? 오늘은 빠지고. 오늘 빠졌고. 대신에 어제 모 증권사에서 한세시럽이 목표가 상향이 나왔는데 어제는 빠졌는데 오늘 갑자기 6%가 크게 오르더라고요. 이게 지금 오늘 시장의 특징을 좀 가늠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오늘 2차전지 빠졌고요. 자동차 빠졌고요. FNF 빠졌고요. 공통점이 뭐냐면 최근에 강했던 섹터입니다. 그렇네요. 보니까. 강했던 섹터가 빠졌고 오늘 하이닉스도 반등이 잘 나와서 좋았긴 했지만 NC소프트도 4%대 반등이 나왔거든요. 그러면 하이닉스랑 NC소프트 차트북은 거의 비슷합니다. 쭉 빠진 거예요. 그러니까 제 개인적인 느낌으로 봤을 때는 오늘은 기존에 강했던 종목보다는 강하지 않았었고 낙폭이 과대했던 종목들이 그럴싸한 이유로 다 올랐다라고 보는 게 맞을 것 같고 그중에서 의류 섹터가 그중에서 의류 섹터 중에서 한세시럽이 강하게 올라왔다 정도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좀 이따가 얘기하실 텐데 하이브 6% 급등 나왔습니다. 와이즈 엔터 이런 거 별로 안 올랐거든요. 하이브가 얼마짜리인데 6%가 올라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그건 좀 이따가 들어보시기로 하면 어떨까 싶고요. 온라인 콘서트도 있고 오프라인 콘서트도 오프라인 콘서트도 11월 28일부터 12월 1일까지도 있고 물론 증권사에서 보고서가 나오긴 나왔어요. 3분기 실적도 예상치지만 4분기에서 오프라인이라는 보고서예요. 그러니까 3분기는 어차피 우리가 알고 있었거든요. 엔터주가 빠진 이유가 3분기 좋은 건 알지만 중국에서 규제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미리 문매를 맞은 거고요. 좀 있으면 엔터주를 다 실적 발표할 건데 아마 언닌스 어플이 나올 겁니다. 그래요? 네. 잘 나올 겁니다. 이따가 얘기하실 거예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혹시 뭐 도움 말씀 주실 거 있으면 짧게 하나 좀 들어볼까요? 마지막 빨리 말씀을 드릴게요. NH투자증권에서 나온 미리 보는 주간 투자 전략이라고 해서 다음 주 코스피 주간 밴드를 예상을 했는데요. 일단 다음 주 같은 경우에 2,900에서 3,030포인트 정도 예상한다라는 밴드를 얘기를 했고 상승 요인 같은 경우는 우리가 다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 코로나19 치료제, FDA 승인 임박, 머크 사건 말씀을 할 거고요. 그리고 11월 달에 한국 위드 코로나 전환 시작, 기대감 이런 건데 이런 것보다는 지금 3분기 어닝 시즌이기 때문에 어닝 시즌을 좀 봐야 된다는 건데요. NH투자증권 컨센서스에 따르면 3분기는 코스피 기업들의 최대 실적이 예상이 되는데요. 그런데 실적이 주가 모멘톰 작아하기는 어렵다. 이건 계속 우리가 알고 있었던 내용인데 수치적으로 최근 1개월 동안 3분기 영업이의 컨센서스는 0.5% 상향이 됐는데요. 4분기랑 내년 1분기 컨센서스가 거의 0.1에서 1.4% 하향이 됐다고 합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실적 피크화 전망 같은 경우는 우리가 적정성에 대한 우려를 자아내는 요인이 될 수 있다는 부분인데 여기서 시장이 두 개의 파고를 넘어야 되는데 첫 번째 파고 같은 경우는 그냥 한마디로 얘기합니다. 테이퍼링이 현실화되어야 된다. 솔직히 매는 빨리 맞자 이거죠. 두 번째 같은 경우는 약간은 철학적인 내용이 될 수가 있는데 인플레이션이 비용 요인들이 제거됨에 따라서 실제 인플레이션이 연준의 조기 긴축을 필요로 하는 수준인지를 확인해야 된다. 이건 우리가 추후 확인해야 될 내용이고요. 이 두 가지가 확인이 되면 시장은 강하게 올라갈 수가 있는데 아직은 반등을 모색하기 좀 어렵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코스피는 박스권을 지속할 전망을 유지한다라는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같은 경우가 이런 전망을 보는 이유도 이렇게 박스권이든 어떤 식으로 예상을 하면 내가 매매하는데 어느 정도가 예측이 할 수가 있으니까 너무 급하다 그러면 좀 줄일 수도 있는 거고요. 그리고 다음 주 실적 발표 예정 기업들이 있는데요. 네이버가 10월 21일 목요일 날이 있고요. 금요일 같은 경우가 현대모비스, 하나금융지주, 롯데케미칼, 현대제철, 호텔실라 정도 있기 때문에 이거는 저희 레포트들 보시면 항상 주 초에 캘린더로 정리가 되는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적어도 그건 출력하셔서 여기에 딱 붙여놔야 되지 않습니까? 붙여놓고 내가 가진 기업은 체크 이런 식으로 하신다면 지금 시즌이 시작이 되고 있기 때문에 꼭 살펴보실 필요가 있어서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오늘 아마 잠시 후에 안지나 연구원이 오실 텐데 제가 실패했던 패턴 하나를 말씀드리면 아마 그걸 안 하실 가능성이 피할 수 있잖아요. 그 패턴 하나 좀 알려드리겠습니다. 모 분야의 업종의 애널리스트 분이 나오십니다. 그래서 이런 좋은 얘기를 해주세요. 호흡하죠? 그러나 정풀은 안 삽니다. 한 번 의심을 해요. 이거 아직 아닌 것 같은데. 그러다가 한 두 달 있다 다시 한 번 그분이 나오십니다. 그분 얘기대로 됐어요. 그분이 다시 좋다고 합니다. 네. 그렇죠. 그때 이제 들어갑니다. 이 방송을 나가면서 쭉 보고 이게 맞긴 맞구나 하고 그때 들어가면 그때부터 안 좋아지는 경우들이 종종 있었으니까 여러분은 그렇게는 하지 마시기 바라겠습니다. 항상 여러분 먼저 공부하시고 종목에 대한 확신 어느 정도 데이터 좀 보시고 그렇게 꼭 매매한 습관을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정프로님 3% 상담소 안 보시죠? 제가요? 좀 보세요. 거기 그런 케이스가 많습니까? 아니요. 3% 상담소에 윤대현 교수님. 아, 네네네. 윤대현 교수님이 하신 얘기가 있어요. 공감은 빨리. 하지만 신뢰는 천천히. 거꾸로 하신 거예요. 처음에 딱 얘기 들었을 때 차라리 그때 샀으면 되는데 공감은 빨리 해서 사고 대신에 이제 종목을 공부를 해봐야 되죠. 해보다가 아, 아닌 것 같은데 기대치가 너무 높은 것 같은데 그러면서 이제 두 번째, 세 번째 나왔을 때 팔고 나와야 되는데 공감은 너무 늦게 뒤늦게 그렇게 웃지 마십시오. 마이너스 몇 프로인데 지금 이렇게 웃음이 나오십니까? 자, 우리 박현상 사장님 금요일 저녁 또 함께 저희와 해주셔서 너무나 감사하고요.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공부 한번 제대로 해보실까요? 딱 한 달 업종 기초 교육과 매매의 기술을 한 번에 배울 수 있는 올 인원 패키지 업종 분석으로 기초를 다지고 매매의 기술로 투자의 날개를 달아보세요. 자세한 내용은 페이지 2 공지사항을 확인하세요. 그냥 살다 보면 지나갈 수 있지만 그냥 한 번쯤은 들어봐도 괜찮아 매일 함께하는 3%가 있잖아 오늘도 경제에 신뢰하게 물어봐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